한국수자증권 쇼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자료는 외국인의 추가 매수 가능성을 점검한 퀀트 자료입니다. 자료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자금의 추가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외국인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19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기업 실적 개선에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기대감이 더해진 영향인데요. 2월 말 1차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발표 후에는 매수세가 둔화된 상태입니다. 5회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유입된 지역 중 하나는 아시아 선진국입니다. 아시아 선진국은 일본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시아 선진국으로의 자금 유입은 N화 환율과의 상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N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 자금 유출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할 때 한국으로 자금이 유입될 만한 매력이 있는지를 점검했는데요.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할 때 밸류이션과 성장성은 긍정적이지만 수익성과 주주환원은 약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할 경우 강한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주주환원을 실시한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을 최근 발표했으며 이는 외국인 자금 추가 유입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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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